많은 분들이 이 콩팥이랑 혈압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콩팥은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보통 콩팥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콩팥 이식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있던 분들도 고혈압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혈압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만 이렇게 이식해서 교체가 되게 되면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콩팥은 혈압 조절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고혈압 약 처방을 받잖아요. 그 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네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은 콩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그런 장기들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콩팥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조절 안 되는 분들 중에서는 콩팥병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콩팥에서 분비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레닌은 내 몸에 있는 체외액의 양과 그리고 혈압을 다 조절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콩팥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레닌에도 문제가 생겨서 혈압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콩팥 혈압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은데 혈압이 높으면 이것 때문에 콩팥이 좀 나빠질 수도 있나요? 네, 연관성이 있죠. 혈압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또 이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김대원 원장님께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고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고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한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미세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콩팥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콩팥 자체가 전해질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나트륨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나트륨 배출이 원활치 않게 되면 나트륨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체액이 쌓여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콩팥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콩팥병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면 콩팥병 발견하면 늦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콩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콩팥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에 콩팥의 기능, 필터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구체 역화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게 보통은 그냥 대략 잡아서 100점이라고 친다면 한 30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 30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초기에는 비교적 효율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태감, 피로감, 가려움, 약간 식욕이 부진한 정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병을 내가 모르고 많이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니까 더 겁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조짐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상황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한 자가 검진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콩팥병을 의심하기 위해서 내 몸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가 진단법.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소변의 색이 좀 탁하고 거품이 보글보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품료가 나온다. 눈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고 혈압의 조절이 어렵다. 입맛도 없고요. 피로도 느끼고 몸 너무 가려워요. 자, 체크하셨나요? 오, 야야야. 갑자기 야야야. 체크했습니다. 다 했어, 다 했어.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영계. 좋네요. 제 콩팥은 굉장히 열일하고 있어요. 저는 영계.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본다. 한두 번은 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요즘 그렇더라고. 그리고 몸 전체는 안 가려운데 자꾸 등이 가려. 몸 세 개세요? 그래서 이게 일점 몇 개 이렇게. 아, 일점 몇 개. 아니, 저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즘 몸이 좀 안 좋고 갑자기 자다가 소변도 많이 늘어가고. 요즘 자꾸 아침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꾸 얼굴이 부었대. 그리고 세상에 입맛이 없어. 아, 왜질이야? 네. 입맛이 없어서. 아니, 입맛 없는 게 그 정도 해? 그래요. 그리고 자꾸 쉽게 피로해서 자꾸 자요. 맞아요. 몇 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 개가 해당이 돼요, 지금. 일단은 간헐적으로 3개 이상 항목에서 체크가 됐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콩팥 검사, 실제로 소변 검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소변을 밤에 가게 된다. 이거는 실은 전립선, 남자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후면의 패턴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게 잠에 방해가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가끔씩 깨서 가는 정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붓는 것도 누구나 다 부을 수 있죠. 하지만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든지 눈 주위가 특히 많이 붓는다든지 그리고 그 시기가 아침에 혹은 다리는 저녁에 붓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가 항목으로 3개 이상 검진이 됐다. 그러면 가까운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솔직히 붓는 거 얘기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날 라면 먹고 자서 국물까지 다 먹고 자면 얼굴 붓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 붓는 거와 이 심장이 안 좋아서 붓는 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부종과 단순한 부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몸무게 차이가 2kg 이상이라든지 양말을 신고 나서 이제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을 눌렸던 자국이 15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정강이 앞에 있는 뼈를 이렇게 쭉 눌러보았을 때 살이 움푹 들어갔다가 시간이 들어도 바로 회복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부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콩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죠. 기능이 나빠지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농축해서 내 몸에 수분을 저장하려고 하고 수분이 과잉할 때는 오줌을 희석시켜서 자꾸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나빠지면 익녀 수분이 내 몸에 자꾸 채임으로써 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병으로 생긴 부종은 특형이 있는데요. 특히 중력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차츰차츰 부어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발 전체가 갑자기 붙는 게 아니라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목 정강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밤에는 또 누워있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얼굴 쪽 눈 주위나 이쪽 주위가 좀 붙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종 같은 경우는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중력의 영향이 있는 곳부터 부어오르는데 라면 먹고 붙는 거는 그냥 위도 그냥 떵떵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